이번 시간에 페이지 127페이지에 표현대리거든요. 표현대리는 뭐냐?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표현대리가 되려면 일단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돼야 돼요. 따라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어야 되고요. 기본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데도 특별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뭐가요? 사유가 필요하겠죠. 일단 교재를 보시면 1번 표현대리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나와있지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배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다. 표현대리의 종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뭐가요? 사유가 필요하다. 뒤에서 볼 거죠. 그 다음에 3번 표현대리의 적용 범위에 가지고 공법행위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바로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대리입니다. 자, 일단 기본 전제로서 우리가 뭘 잊지 말이냐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과실상계할 수가 없다. 이거 기본 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꼭 묵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묵권대리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다시 한번요.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묵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된다. 자, 내일 들어갑니다. 본인이 특별히 책임질 만한 뭐가요?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사유가 뭐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점. 무슨 말입니까?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 주지 않았어요. 주지도 않았는데 갑이 병에게 을이 내 대리이냐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대리권 수여의 표현들입니다. 자, 법정문 읽어볼까요? 자, 128페이지 상단에 125조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제 상자에 대하여, 이게 누구죠? 병입니다.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병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했다면 그 대리권 범인이 내생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요건은 뭐냐면, 그러나 제3자에게 대리권 없으면 알았구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으니까 상대방은 뭐해야 되는 거죠?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는 거죠. 이건 다 한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죠. 의아 요건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대리행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표시된 것보다 큰 것을 하면 두 번째인 권할 넘는 표현들이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수의 표시, 특별한 제한은 없어요. 말로 하든 문소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의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의리,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에 표시라는 것이 우리 팔 입장입니다. 자, 교재 128페이지 메모리 때 박스가 있죠. 박스 위에 동그라미 D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란 말을 사용하여 하는 것은 아니라 사회통정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전무다 이런 것을 사용할 승낙 또는 무기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측이 3번에서 저게 뭐입니다. 여기서 대리권 수여는 수권행위죠. 그러니까 수권행위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표시했다는 얘기니까 수권행위가 있는 이미 대리에만 적용이 되고 수권행위가 없는 법정 대리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보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고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라면 의뢰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는 표현들이다. 요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여의 표시할 때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영업부장,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대한 표현들이는 이미 대리에만 적용된다. 법정 대리의 경우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대한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126조의 표현들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적어볼까요?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예를 들어서 의뢰에게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의뢰에 병과 만나가지고 담보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본인인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인 거죠. 법 좀 읽어볼까요? 자, 129제 하단에 126조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의의가 나오고 요건이 나와요. 복잡하게 나오는데 기억할 건 많지 않아요. 자, 일단 권한을 넘으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죠? 뭘 넘어야 되니까 이 기본 대리권은 종류불문의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이 결국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다. 그것이 등기신청과 같은 공법상의 대리권이든 아니면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이든 뭐라도 상관이 없고 기본 대리권은 종류불문이죠. 두 번째 넘은 행위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뭐예요? 종류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유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전혀 이질적이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류불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 것은 종류불문인 거죠.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묵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필요해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정당한 이유가 뭐냐? 선이 무과실. 다시 말하면 묵권대리인과 대결할 때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언제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냐? 대리 행위실 것. 다시 말하면 을과 병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매매 계약할 당시 선이 무과실이어야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믿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요. 그때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끝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1. 기본 대리권의 존재에서 복잡하게 나아졌죠. 아이고 그냥 뭐예요.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다. 우측에 2번 보시면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들이가 존재해야 한다. 넘은 행위죠. 이것도 뭐예요.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다. 판례들도 결국은 같은 내용인 것. 넘은 3번.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선이 무과실을 말하고 언제 대리행위실을 기준한다. 끝이에요. 그 다음 133페이지 오시면 적용 범위가 나오죠. 임의대리 법정들이 모두 다 적용된다. 끝입니다. 자 다음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대리권 소멸의의 표현들이 자 볼까요. 세 번째 대리권 소멸의의 표현들이 이건 더 안다네. 있던 대리권이 소멸이 됐는데 상대방이 대리권이 소멸된 것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의 표현들이고요. 잊지 말할 것이 이것도 임의대리 법정들이 따지지 않고 적용이 되겠죠. 이것도 법정만 읽어보면 되는데 자 133페이지 하단의 129조입니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고 제3자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이 표현되는 거죠. 탱탱한 겁니다. 자 이제 134페이지 오시면 표현대리 효과입니다. 자 1번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이 추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표현대가 성립하지 않으면 무권대리는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인 거죠. 왜요. 표현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을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본인 스스로 추인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무권대리가 아니 표현대리 흥립을 주장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이 표현대리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된다.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잊지 말거는 과실상계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 표현대리 성립과 무권들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협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잖아요.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권대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만 유의하실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것이지 나머지는 어차피 무권대리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모든 책임은 유유함을 전전하는 거죠. 만약에 무권대리 행위든 뭐든 그것이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라면 무권대리니 표현대리니 따지지 않는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확인 먼저 풀어볼게요.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 대리권이 뭐예요? 관리권이죠. 건물을 양도했어요. 건물을 팔아먹었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으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ㄴ 번 대리행위로부터 상대방으로 대리인의 행위에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적한다죠. 자, 이거 정이에요. 자, 정 자, 정이 표현대리가 성립되었으면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나는 우리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뿐인 거죠. 무권대리인과 거래하지 않은 승계인 전적자는 나는 우리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주장할 이유도 없는 거고 주장할 수도 없겠죠. 따라서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적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액수가 되는 거죠. ㄷ 번 대리권 수열 표시에서 대리인이나 명시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ㄷ 번 사회통령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무기란 사정만으로는 대리권 수유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ㄷ 번 자, 만약에 가입이 의뢰 담보 좀 설정에 닿아 라고 하면서 인감 증명서를 줬어요. 그러면 의뢰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 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인감 증명서만 줬어요. 그러면 의뢰 개념 뭐가요? 아무런 대리권 이 없는 겁니다. 그죠?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보시면 인감 증명서의 교류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인감 증명서만 줬어요. 그러면 의뢰 이게 뭐가 없어요? 기본 대리권 이 없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 수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업 류에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하시지만 무권대리 표현들이 보면은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교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나는 내용이 많지만 제가 설명드린 거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교제 141페이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로 갑니다. 자, 개념입니다. 무효는 뭐예요?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 취소가 뭐죠?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예요. 교제는 지금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을 박스로 정리해 놨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시면서 비교하면 정리하실 때 쓰면 되는 거고요. 지금 설명드린 문제는 아닙니다. 자, 142페이지 오시면 무효화시키소의 이중효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그동안 공부하면서 이거는 무효다.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무효화시키소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무효화시키소의 두 가지를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효화시키소의 이중효라고 합니다. 예를 들을까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쌀먹은 꼬마야. 그러면 미성년자잖아요. 따라서 갑은 미성년자 제한능력을 이유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몇 살이라고요? 다섯 살이라면 또 명백히 따질 필요 없이 뭐이기도 한 거죠?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갑과 을간의 매매계약은 의사 무능력자로서 뭐이기도 한 거죠? 무효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무효화 치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갑의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돼요.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제한능력을 이유로 치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무효화 치소의 뭐죠? 이중러라고 합니다. 경합을 긍정한다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법무력이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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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화 만약에 성립조차 않았다면 이게 뭐죠? 법무력이 부조정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무효의 종류에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화 기억나시나요? 자 절대란 말은 모든 사람이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예의 없이 무효인 것은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인 게 뭐죠? 상대적 무효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무효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가 아니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 뭐가 원칙인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과 이를 비교 바뀌지 마세요. 다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상대적 무효는 의외로 많지 않아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진이 아닌 의사 표시로서 무효인공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공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 두 가지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원칙과 예배를 뒤바꿔서 틀리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와 진이 아닌 의사표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당연 무효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것이 당연 무효고 재판상 무효는 뭐겠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 되는 것이 재판상 무효겠죠. 그런데 교재에 나와 있는 재판상 무효의 예를 보다시피 상법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민법이잖아요? 민법상 무효는 뭐죠? 당연 무효입니다. 우리 시험법이 안에서 무효는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전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고 일부가 무효면 일부가 무효겠죠. 뒤에서 할 거예요. 네 번째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이걸 우리가 확정적 무효라고 하고요.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 유동적 무효인 예외인 거예요. 뒤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자 무효효과 1번 무효로 되는 시기 처음부터 무효인 거다. 그 다음에 2번 무효와 부당이득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적어보자고요. 자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다. 무효이면 이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제가 저번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무효면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면 누가 책임될 건지 따지지 않아요. 무효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인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어시 빼고는 선의 재산되도 보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44페이지 일부 무효의 법률에 나옵니다. 자 144페이지의 137주입니다. 법률행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에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냐 안다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볼게요. 자 일부가 무효예요. 원칙 전부가 무효인 거죠. 그래서 일부가 무효인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에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죠.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이래 들어 볼게요. 자 땅을 두 필드를 샀어요. A토지하고 B토지 두 필드를 샀는데 A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원칙줄은 어떻게 해요? B토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인 거예요. 다만 A토지가 없다면 B토지만 이라도 살 거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A토지 매매만 무효고 B토지 매매는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감자 안 빼기 시작하나요? 자 옷을 샀습니다. 옷을 상의와 하의 윗두리와 아랫두리 두 개를 샀어요. 근데 상의에 대한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윗두리면 무효인 것이 아니라 바지까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윗두리가 없다면 바지만이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윗두리 매매만 무효고 바지에 대한 매매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감자 합의시죠. 그죠? 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습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근데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뭣까지? 건물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토지가 없더라도 건물만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예배적으로 토지에만 무효고 건물은 무효할 수 있을지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교재에 보시면 1번 원칙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2번 나머지 부분이 유효이 되기 위한 요건 일부만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 법률행의 분할 가능성 다시 말하면 A 부분과 B 부분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윗돌이의 아랫돌이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어야 되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범위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되는 거죠. 3번 적용범위 당사자가 특이하고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 취소도 마찬가지다.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범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한 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45페이지 5 무효행의 전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